안녕하세요. 리버세라니까 병영 투여하는 제파티닙의 주인은 아스트라제네카였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죠. 이렇게 빨리 백신을 개발해서 판매하는 모습을 보면 기술력의 수준이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혈전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는데요. 혈전증 유발 원인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코로나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존슨앤드존슨의 자회사 얀센의 백신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이고요. 존슨앤드존슨은 미국입니다. 코로나는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작용의 원인을 밝혀낸 논문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전달체는 다른 말로 벡터라고 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방식으로 개발되었다는 말은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방식으로 개발되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벡터보다 전달체라는 말이 의미를 이해하기 더 쉽습니다. 무언가를 전달한다는 말이죠. 무엇을 전달할까요? 그건 바로 항원 유전자를 실어서 전달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도 바이러스다 보니까 독성과 감염력이 있는데 먼저 이러한 독성과 감염력을 제거합니다. 아데노바이러스의 부작용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자들이 원하는 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에 싣고 환자에게 투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는 전달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데노바이러스에 실어준 유전자를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게 목적인 겁니다. 유전자를 그냥 넣어줄 수 없으니까 사용하는 전달체가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전달체에 불가한 아데노바이러스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부작용은 제거해주는 것이고요. 지금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는데요. 처음 사용된 벡터는 레트로바이러스입니다. 1980년대 레트로바이러스를 유전자를 전달하는 벡터로 처음 개발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벡터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바로 유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바로 유전자 수준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자의 발현을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약물을 먹는다고 하면요. 그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수준에서 조작을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죠. 그 예로 아까 살펴봤듯이 바이러스 벡터로 사용하는 아데노바이러스의 독성과 감염력을 유전자 수준에서 제거하고 유전자 전달체로 사용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도 마찬가지로 독성 부분을 제거하고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정보만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유전자 수준에서 조작할 수 없다면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할 때 아데노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던 독성과 감염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런 부작용은 유전자 수준에서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해보면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합니다. 1980년대 레트로 바이러스를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 백신으로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신들은 유전자를 전달합니다. 조금 더 공부해보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유전자를 전달하는 걸까요? 항원 유전자인데요. 바로 코로나19 항원 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시키는 것이죠. 그래야 항체가 생겨서 면역이 생길 테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데노바이러스에 코로나19 항원 유전자를 넣은 후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몸속에서 세포가 스스로 항원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 항원에 대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공부하고 항체를 생성합니다. 그렇게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전달체가 바로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침팬지에게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항원을 온전하게 사람의 몸속에 넣어주면 큰일 나겠죠. 그냥 감염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부분에 해당하는 단백질 정보를 가진 유전자를 주입합니다. 조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죠. 온전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유전자를 읽고 항원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중화항체를 우리 몸은 생성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빼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죠.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의 담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백신 완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하면 면역이 생깁니다. 이렇게 항원 유전자를 바이러스 주형에 주입해서 만드는 게 백신입니다. 주형이라는 것은 만들려는 물건의 모양대로 속이 비어있어 거기에 쇠부치를 녹여 붙도록 되어 있는 틀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DNA를 복제할 때 바탕으로 쓰이는 분자를 주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DNA를 복제하는 데 필요한 바탕 틀이라고 보면 됩니다. 주형이라고 하니까 말이 어려운데 영어로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냥 바탕 틀이구나 이해하면 훨씬 쉽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세포 내에서 DNA 복제가 일어나겠죠. 복제가 일어난다는 건 원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할 때에도 어떤 원본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제의 원형이 되는 원래 DNA 가닥이 있을 것이며 새로 생기는 DNA 가닥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자나 그림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완전히 똑같은 문자나 그림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DNA도 완전히 똑같은 DNA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복부치를 너무 많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겠죠. DNA도 그런 실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DNA 복제가 일어날 때 원래 DNA 가닥을 바로 주형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바탕 틀이죠. 이런 주형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DNA 가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5'에서 3'의 방향으로 복제가 일어나는데요. 템플릿 입장에서는 3에서 5의 방향으로 복제가 일어나는 거겠죠. 우리가 우측 통행하듯이 DNA 복제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DNA 복제는 5'에서 3'의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3'에서 5'의 방향으로는 복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DNA는 두 개의 가닥으로 존재합니다. DNA가 복제되기 위해서 가닥이 풀리면 한쪽은 3'부터 시작하는 가닥이 있고요. 다른 한쪽은 5'부터 시작하는 가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DNA의 두 가닥은 상보적으로 서로 결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3과 5가 만나고 5와 3이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DNA 복제는 한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복제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리딩 가닥이 있고 복제가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레깅 가닥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DNA 복제의 방향은 5'에서 3'이죠. 그렇다면 템플릿이 3'부터 시작하는 DNA 가닥은 연속적으로 DNA 복제가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DNA 가닥은 5'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템플릿 중에 3'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DNA 가닥이 5'부터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DNA 템플릿을 리딩 가닥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템플릿 중에 5'부터 시작하는 가닥은 레깅 가닥이라고 합니다. 레깅 가닥은 복제하기 불편하겠죠. 한 번에 쭉 이어서 복제할 수가 없습니다. 끊어 끊어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연속적이고 단편적으로 복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복제를 오카자키 가닥이라고 부릅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얀센과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사용하는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신 발빠르고 기술력 좋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파티닙이 HB 리오세라니까 병용 임상을 했습니다. DNA 복제의 방향은 5'에서 3'입니다. 1980년대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를 전달 벡터로 처음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